뉴 월드! 안녕하세요! 뉴 월드입니다! 까치 까치의 설날을 어떻게 보여 우리 요리의 설날을 못 흘리네요 여러분들 즐거운 설 연휴는 재밌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? 네 다들 떡볶이 드셨겠죠? 네 저희 멤버들은 오랜만에 가족들과 맛있는 식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청 분들과 더 재밌는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우리 엘리스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 그럼 저희 멤버들! 윙원하셨습니다! 감사합니다! 안녕하십니까! 감사합니다!